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어 여보세요 수민이 아파요 수민 언니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어 여보세요 스테이씨 아파요? 할 수 있어요?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아 못 끊어 안 보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아 100만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워 화내자는데 나 진짜 올해 제일 부끄러워 진짜 그래서 팩트 때보다 더 부끄러워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? 만족